의의응 김을융 어? 아 근데 이거 너무 two much인데? 나 투 cause she actually had a good score 니들 임플란트 된다니까? 됐다 아 이거 하나가 꺾자 어 깼다 아 피오라가 확실하네 성능이 어 유미 아 잠깐만 나 이거 좀 손해본 것 같은데 뭐야 이게 왜 아 이게 씨발 따로 들어갔네 오 쒔 됐다 내가 쟌나왔다 진짜로 오 쒔 오 쒔 오 이정도면 된 것 같은데 오 쒔 오 쒔 틀어 틀어 학자가 낫겠지 무조건 학자겠지 아니 레벨업을 하라고 학자가 좋아보이는데 아 난 이거 할래 난 이거 할게 난 이게 맞아 피가 없어서 당장 쓸 수 없는거 쓰고 레벨업해도 되잖아 여기다가 이제 3켄치만 추가하면 되요 구렉가서 3켄치만 추가하면 되요 어 어이씨 아 씨발 아 병몰인가 아 켄치 사소해 어 어 어 아니 아니 왜 아 아 씨발 아 아 안사소했나 용병시대 맛이 어때 타임은 좀 맛이 없네 하 허허 아 즉시 조입 존나 마렵긴 하다 아 근데 처음부터 이거 찍고 가면 좀 빡센데 난 근데 이게 낫겠어 아 올해 뭔가 이룬게 없네 존나 찝찝하네 갑자기 내가 작년에 버키니스 뭐였더라 그 금화각이 여친 만들기 하나 뭐 있었는데 하나도 이루지 못했어요 사실 여자친구는 뭐 노력하면 만들 수 있겠는데 딱히 생각없고 아 안돼요 너무 어린 여자 안좋아합니다 아니 뭐 꼭 연상도 아닌데 너무 어리면 좀 돈이 좋긴 하네 저 얼굴은 좋다고 하고 말 족같이 하네 아니 원래 외모는 주관적인 거야 잘생겨 보일 수도 있지 내가 하 기다려봐 바이는 쓰니 바이를 안 써도 되긴 안 써도 되는데 아 확실히 즉시 조입이 좋긴 하다 진짜로 아니 얘도 나랑 똑같이 아니 얘 나랑 뭐야 거울이야? 거울이야? 아 이제 뭐하냐? 병신이야 이 새끼? 아니 이 새끼 뭐하는데 어 고통을 음미해 보실까 아 야미인데? 화공 탐킨치는 어때요? 화공 탐킨치는 어때요? 아 아 아 일단 집어봐 어 칼날 부리가 오빠 해줄거야 아 강화술사가 낫겠지 아 와 얘 뭐야 화학적 과부하 3레벨? 저거 쓰레기인데 주거이 가짜 새끼야 저거 과 저거 과부하는 초반에 쓰는게 좋아 초중반에 후반에 쓰레기야 저거 후려쳐줄까 아 이거 이게 또 나와? 오우쉣 펜치가 캐리 해야돼 먹어! 어 그렇지 먹어 그렇지 아 켄치 2성 좋았다 켄치에 그냥 각압도 넣어야겠는데 이거? 그치 아 제발 켄치야 먹어 야미 유미 죽여 아 제발 아 아 씨발 이걸 지내 어 먹히면 안되는데 도망가! 그렇지 그치 먹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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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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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저 이새끼야 이게 화공이지 아 너무 빨리 누웠는데 나 할만한데? 나 할만한데? 탈! 좋아요! 아 아 카이사 이색만 제발 진짜 안나오나? 카이사 아 안나왔어 아 구원이라도 먹자 어차피 마지막이야 이거 도망가 하이다 아 누웠네 아 아 어차피 도망가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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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어 이겼다 어 설마 먹어! 야미 제발 다 됐어 이러면 씨발 괜히 먹였네 아 그러나 위로 올릴걸 도망가 제발 아 또 아 근데 괜찮은데 흐트려놔서 오히려 먹어 먹어 그렇지 타아 우후 아 화공 캔치 좋네 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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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아 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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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경왔어 다 아니 나 폰으로 롤치할 때 구경온다니까 그래서 구경온 새끼를 보잖아 퀸? 난 똑같은데 가 나 폰으로 그래서 엇가당했잖아 아니 롯도 얘기하니까 로또는 세금 내면 안 돼 로또는 세금 떼기 하면 안 되지 어? 얼마나 건전하게 도박도 안 하고 사는 건데 이게 나라냐? 안 되겠다 대전 시장 출마 해야겠다 대전에서 인지도 쌓고 출마한다 아 다행이다 아 아슬아슬해 지는건 피관리는 개잘되는데 아 잠깐만 얘 만나면 좋대겠는데 이거? 어? 아 씨발 질만한데 아! 질만한데 어? 어 질만해 질만해 이온충격기가 있어 후후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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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러게요 아니 근데 피관리 존나 잘됐어 인정? 이게 승도사지 아니 피관리 존나 잘됐어 지금 이거는 진짜 연패를 마구마구 해도 되겠는데? 와아아아아아 X 세금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근데 왜 축하한다고 해? 축하 받을 일은 아니지 않나?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우 쉣 야 이거 진짜 연필 존나 할 수 있겠는데? 네 여러분 세금 많이 마세요 이번 연도에는 진짜 뭔가를 이루자고 금화도 가고 백만도 찍고 저희는 언제까지는거야? 아이고 뭐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세금 많이 마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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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 여러분 수영 많이 하세요 진짜로 5단계 챔피언 한 명? 좋아요 야 존나 이게 실해 그냥 야 이거 보상 몇 단계까지 있어요? 계속 추가돼요? 한 번 해요 그냥? 아 12연패야? 아 잘졌는데 이 정도면? 가자 아 이제 깨자 근데 어떻게 깨지? 아 이거 못 깨는데 이거는 잠깐만 비상이다 이거 아 못 깰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이거 아 존나 큰일 났다 이거 어? 아 일단 집어봐 난 여길 바꿀 수 있어 아 존댔다 씨발 내 사온다 아 씨발 아 이게 맞나? 이게 맞는 건가? 아 이거 깰 만한데? 카이스 한 번만 더 아 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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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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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자 아 아 아 아 잠깐만! 이게... 내산오네 이거 어떻게 되냐? 어어? 어어? 잠깐만... 야, 나 내사오는데? X0?! 어오!!! 아니 미친 이거 뭐야?! 아 잠깐만, 내사오네? 아니 뭐 덱이 이렇게 잡덱이야 아 칼이 빼고 윕리로 학자를 받아 일단 조륜변인은 써야되고 아 시끄럽네 내가 할게 안되겠어 너무 많아 훈수가 가만있어봐 저 알아서 해볼게요 이것만 알려줘 사기주사위 누구한테 써야돼 어? 야 여기서 쓰면 이거 안되냐? 카이사 이거 삼성 안돼? 안나와? 나와? 아 시바 안나오잖아 오우 쉣 아름다워 와 나 용병좀 잘하는데? 나 근데 피관리도 존나잘했어 출타기로 이게 용병이지 어디 일석다리가 오우 존나재밋네 와 당동있다 되게 오 쉣 너무 세다 용발까지 컷 어어어어 와 어어 era british kirbir lim eee o were be ee aq la y 에이! 아, 내 인생 처음 옥고 삼성 가게 였는데 아! 아, 좀 더럽네. 미안합니다. 여러분, 제가 오늘 1월 1일부터 6일까지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. 가족들도 보고 친척들도 보고 저도 좀 사람들도 만나고 1월 7일에 시즌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잘 다녀올게요. 다녀와서 푹 쉬고 1월 7일부터 식잔 시작해서 그마 한 번 가보겠습니다. 시발년아 말 끊지마 좀! 그마 꼭 가겠습니다. 이번 시즌! 에... 캐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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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십캐리! 스킬 헤매! 일본